성오피셔 사이언티픽 성오피셔 사이언티픽은 고객을 도와 이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공헌하겠다는 사명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기술 혁신을 하는 고객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는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위치한 송도 바이오 프로세스 디자인 센터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고객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이오 프로세스 디자인 센터는 바이오 공정 디자인 및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 성오피셔 사이언티픽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비전 달성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프로세스 디자인 센터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배양 및 정제 공정, 품질 분석까지 다양한 프로세스 구현이 가능한 230평 규모의 실험실 및 교육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물세포 배양실에서는 세포 치료제, 바이럴 벡터, 백신 등 대용량의 부착세포 배양 및 생산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글루즈 믹서, 바틀 및 튜빙 어셈블리와 셀 팩토리를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컨티뉴스 워크플로우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부착세포의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 BDC에서는 앞서 보신 부착세포 배양 플랫폼과 함께 스몰 스케일부터 라지 스케일의 서스펜션 셀컬처 솔루션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벤치탑 바이오 리액터, 라커, 싱글루즈 바이오 리액터는 모두 동일한 DCS 방식의 델타 V 플랫폼을 사용하여 하나의 PC나 서버에서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부터 임상 개발, 상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축적되는 수많은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생산 솔루션의 선두주자로서 이곳 BDC에서는 환자의 혈액에서 얻은 카티와 NK세포, 줄기세포 등을 클로즈 시스템으로 분리, 배양 및 정제까지 모든 워크플로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퍼 앤 미디아 프렘 룸에서는 싱글루즈 믹서, 컨테이너, 백 인테그리티 테스트를 위한 인사이트, 공정 사이의 리퀴드 템퍼레처 컨트롤에 사용되는 DHX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비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백, 바틀, 튜빙 어셈블리 제품들을 고객의 프로세스에 맞게 설계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공정 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리피케이션 앤 어나리틱스 룸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QC 솔루션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분석법의 원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외래성 바이러스, HCP, HCD 같은 인퓨리티 테스팅에 필요한 샘플의 전처리 과정부터 PCR이나 시퀀싱,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프로세스 디자인 센터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공정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필요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고객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DC는 장소를 뛰어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업나드는 지식의 네트워킹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교육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객이 어느 곳이든 최고의 바이오 프로세스 지식 플랫폼인 송도 BDC를 통해 가장 필요하고 최적화된 전문 체험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호자